36번 문제, 해설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순서 문제였죠? 첫번째 문장 Regarding for food production, under the British government, there was a different conception of responsibility from that of French government. 해석 들어갑니다. Regarding 그러면, 뭐뭐와 관련하여 있듯입니다. 음식 생산과 관련하여, 식품 생산과 관련하여 under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 산하에서는 영국 정부 산하에서 식품 생산과 관련되어서 there was 그러면 있었다라는 뜻이죠? different conception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의 개념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의 개념, responsibility, 책임감 누구와 달랐느냐? from that of French government 프랑스 정부의 that, 이 that이 의미하는 건 바로 앞에 나오는 conception of responsibility 반드시 적어주세요. 첫번째 문장이 핵심 뭐냐? 영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가? 식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두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해석 들어갑니다. 2번 문장을 빼먹었네요. In France, the responsibility for producing good food lay with the producers 프랑스에서는 the responsibility for producing good food 좋은 식품을 생산해야 하는 그 책임감이 lie with, 요거 필기하세요. lie with는 뭐뭐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프로듀서, 생산자에게 과거형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여러분들 lay를 적어야지 절대로 이거 안됩니다. ride, 안돼요. 거짓말 했다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raid, r을 낳았다가 됩니다. 안됩니다. 요거 어휘 문제로 넣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장 해석 들어갑니다. the state state state는 정부에요. 정부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정부일까요? 프랑스 정부가 되겠죠. 프랑스 정부는요. day activity 그들의 활동 그들은 누구냐면 식품 생산업자들의 활동을 police했다 경찰은 아니겠죠. 동사 자리에 쓰였잖아요. 경찰이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감시하다겠죠. 그래서 monitor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요. 식품 생산자의 모든 활동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인데요. 여기 신표 보이시나요? 신표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police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 초록색으로 할게요. 얘랑 얘랑 병렬이에요. 얘랑 police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게요. would police 이거랑 그 다음에 would punish가 이렇게 병렬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면서 병렬 이해되셨죠? 자 프랑스 정부는 식품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해서 그리고 그들을 punish 처벌도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should fail 실패한다면 이랬습니다. should 다음 if 다음에 should 다음 동사원역을 적으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을 왜 처벌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neglecting the interest of the citizens 시민들의 이익입니다. 이 이익이라고 적으세요. neglecting은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제가 violating 침해하다 피해를 주다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시민의 이익을 좀 등한시하며 처벌을 했습니다. 병렬구조 잘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By contrast the British government except in extreme cases placed most of the responsibility with the individual consumers.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이거 빈칸 넣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프랑스 정부와 영국 정부의 어떤 차별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는요. Except in extreme cases 극단적인 경우만 제외한다면 주어고요. 영국 정부가 주어고 placed가 동사입니다. 표시하시고요. Most of the responsibility 대부분의 책임감을 Place A with B 그러면 A를 B에게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개별 소비자에게 두었습니다. 아니 생산자가 잘못 만들어도 소비자가 너희들이 그렇게 사먹은 건 너희 잘못이야 이따위 정책을 펼친 거죠. 말도 안되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By contrast 가 빈칸 넣기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would be unfair to interfere with the shopkeeper's right to make money 영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It would be unfair 부당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interfere with는 침해하다 방해하다 샵키퍼는 가게 주인입니다. 가게 주인이 누굴까요? 식품 생산업자 가게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자, to make money 돈을 벌기 위한 돈을 벌 수 있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식품 생산업자에게 상당히 많은 권리와 자유를 준 거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뭐뭐를 침해하다 interfere with unfair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특허가 승인이 되었대요. 우리 그랜트 그러면 승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for a machine 기계를 위한 특허죠. 기계를 위한 특허가 승인이 되었대요. designed라는 말은 이제 고안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기계를 꾸며주겠죠. for making fake coffee 커피빈 가짜 커피콩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이 기계에 대한 특허가 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짜 커피인데요. 뭘로 만드냐면 치커리라는 이 식물로 만들어요. 치커리 치커리 뿌리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out of 치커리 그리고 분사구문입니다. using the same technology 똑같은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어떤 기술이냐 좀 말도 안됩니다. went into manufacturing bullet 그랬습니다. 총알을 manufacturing 제조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보면 1840년대에 특허가 승인되었다. 이거 수동태 잘 받으시고요. 디자인드가 머신을 꾸며줍니다. 아시겠죠? 치커리는 식물 이름이고요. 이건 분사구문입니다. using 분사구문이고 얘는 축격관계의 대명사입니다. 축격관계의 대명사고 go into manufacturing bullet 총알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똑같은 기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시겠습니다. This machine was clearly designed for the purpose of swindling and yet the government allowed it. 이 기계는 was clearly designed 분명히 고안이 된 거예요. For the purpose of 그러면 뭐뭐를 목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필기하시고요. Swindling 그러면 사기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를 목적으로 사기라는 말을 committing fraud 라고 할 수 있어요. F-R-A-U-D-O 단어 외우세요. 사기입니다.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government allowed it. 정부는 그것을 허락해 준 거죠. 특허를 준 거죠. This machine 인식 가리키는 건 this machine 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까요? A machine for forging money would never have been licensed. So why this? A machine for forging money Forging은 위조하다거든요. 돈을 위조하는 기계라면 would never have been licensed 절대로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would have pp 만약에 뭐뭐였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어를 가정법 과거 완료 처럼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위조하기 위한 그런 기계였다면 즉 사기를 칠 목적의 기계였다면 절대로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라이선스가 면허도 되지만 허가해주다거든요. 공식적으로 운전면허도 정부가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운전하도록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허가하다는데 수동터로 쓰였죠.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왜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까 왜 허가를 해줬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계 커피 가짜 콩 커피콩 만드는 기계를 허가해줬을까 그 다음 문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불평을 한 거예요. 불평을 한 것처럼 영국의 정부의 시스템은요 was weighted 우리 weighted가 무게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있었다라는 건 치우쳐져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against라는 거는 뭐뭐에 반대하게 소비자를 위해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생산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기 in favor of 가 뜻이 뭐냐면 뭐뭐에게 유리한 뭐 더 스윈들러 그 사기꾼에게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고 영국 정부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의 편을 많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바이컨트레스트 여기서 대조적으로 이런 표현들 빈칸 넣기로 좀 잘 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식품 생산과 관련해서 책임의 개념 차이가 있다는 거죠. 프랑스는 소비자 중심 영국은 생산자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